초등학생 사이에서 독감 의심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. 질병관리청이 타르면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직전주에 비해 21% 늘었는데 초등학생만 집계할 경우 58%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13살에서 18살까지 의심 환자 수도 지난주 30% 넘게 늘어서 초, 중, 고교 학생들 연령대에서 독감 유행 확산이 커진 걸로 분석됩니다. 질병관리청이 쓰기 시작합니다. 저는 다시 수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러 가야 됩니다. 누가 갈 필요가 없나요? 저세는 아직 꽤 질기 시작하자마자 수입니다.